LA로 정했습니다.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미국 공연을 제가 추진해요. 공연 또 비하인드 스토리 찍으면 되겠네. 공연을 추진해서 경비 절감. 여행 가는데 이렇게 행사 끼고 가면 나는 좀 약간 빡빡한데 이거. 어차피 행사 하루만 하면 돼요. 근데 오빠 시간이 이번에 해보니까 진짜 힘들던데요. 출발을 언제 해야 되냐면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날 보통 녹화잖아요. 주말에 일 있어요? 주말? 토요일날 떠난다. 주말 1 빼기 쉽잖아요. 토요일날 떠납니다. 토요일. 토요일 떠나서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일주일만 빼면 돼요. 토요일까지 일주일만 빼면 돼요. 일주일이요? 일주일을 어떻게 빼요. 일주일을 어떻게 빼요. 일단은 해봐. 경비 절감. 그리고 일단 LA에 가면 우리 한 식당들 우리 지인들이 또 엄청 많습니다. 많아요. 그래서 일단 식당 밥 다 공짜로 먹고 있을 수 있게 제가 다 얘기할 수 있게. 그래서 또 어떻게 꽁짜로 먹으면 오랜만에 가가지고. 돈 낼게요. 왜냐하면 식당에서 공연하면 돼. 아니야 그래. 아니야 아니야. 남사람 어떻게 버리냐 우리가. 그러니까진 아니고 이 또 LA에 계신 많은 또 우리 또 유지 분들을 제가 아니까.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여러 여러 지역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. 스폰 받아. 받아서 뭐 식당 식비 다 정리하고. 그렇죠. LA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막 그런 어떤 가서 위험하고 이런 상황도 제가 친한 형이 또 FBI에 있어요. FBI. 진짜 봤어 나는 봤어. 나 있어. 나 전화번호 있어. LA에 FBI가 진짜 친하다니까요. 야 그리고 여기서 차 타고 4시간은 라스베가스입니다. 베가스 가야죠. 라스베가스 곡 공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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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شر מה 하고 뭐 뭐 유니버스 튜디오도 갈 수 있어서 eng wyp. 공연이leş 다니고 dere 못 빼요, 못 빼요. 일주일이 아니고 그냥 짧게, 최대한 짧게. 그러면 4박 5일. 금, 토, 일, 월, 화. 수요일 아침에 도착해서 바로 재석이 그 유키즈 홀로. 아, 유키즈. 유키즈 가게 해 드릴게, 내가. 유키즈를 맞춰 드릴게요. 왜 네가 나를. 네가 너. 이렇게 하잖아. 유키즈 팀도 데려가. 유키즈 팀도 데려가. 조금 더 있잖아. LA에 그런 분들 많다. LA에서 존재할 수 있는데. 유키즈 안 나간 애들 있지? 지효. 거기서 찍어. 나도 안 나갔어. 찍어. 그리고 런님에는 세호가 게스트야. 그리고 그쪽 얘기해서 찬이 형한테 돈 좀 주고. 형이 찍어줘요, 유키즈 거. LA에는 한국 사람들인데. 저 형은 또 그러겠대. 뭐야, 저 형. 제가 라스베가스를 못 가봤어요. 아, 진짜야? 야, 거의 기가 막혀. 라스베가스는요, 무조건 처음 갈 때는 차로 가야 돼. 베가스는 한번 제가 어린지를 한번 해볼게요. 좋아한다, 오빠. 근데 왜 갑자기 의자에서 등을 떼서. 좋아요. 라스베가스 나오니까. 가고 싶죠? 단양이에요, 라스베가스예요. 라벨. 맞아, 맞아. 어쨌든 국종이가 LA를 잘 아니까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우와, 너무 좋아. LA 가야 돼. 가고 싶긴 하다, 간만에. 이 멤버로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. 너무 재밌지. 자, 우리 지효 씨요. 저는 종국과 다르게 동네에 여행을 했습니다. 마포.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제헌은 일단 일찍 모일 거예요. 모임은 하고 일단 한숨 잘 거예요, 자유시간. 아, 잘 거야? 네, 한숨. 일단 한숨 잘 거예요, 자유시간. 잘 거예요? 네, 한숨. 뒷바닥에서 자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조혜 씨. 죄송한데 그럴 거면 집에서 충분히 자고 오지. 그게 나지. 모여서 왜 자요? 일단 모이면서 이렇게 각자 모이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. 모여서 자? 네, 좀 한숨 자고 나서 다음에 한강 나들이, 한강공원이자 하늘공원. 또 노을공원 있잖아요, 또. 그렇지. 계속 걷는 거예요? 그렇죠, 걸으면서 자전거도 타고. 아, 그런데 지효 씨. 네. 얼굴 뵈니까 햇빛 본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. 드라큘라. 드라큘라.